. 어 이거 이기는 것 같은데? 그냥 박밀로? 뭐야 얘? 난 다 알아. 얘 왜 코스트 1이지? 이! 미안하! 아 미안하! 으아악! 흐흐흫 잠깐만 게임 터졌죠 이거? 우와 이거 한탄을 몇개 내는 겁니까? 복제까지? 군박사 빵코 아 근데 다음 턴엔 못내지? 괜찮습니다. 복제 좋아요 자 뭘로 다 재탄생을 할까요? 뭐가 나왔을까 이번엔? 또 라그나로스? 오! 아 근데 이거를 격려를 쓰면 뭐가 죽을지 모르는데? 역시 착하게 살면 저처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게 먼저 발동이 되죠? 그럼 몇개 하나가 죽을거고 아 좋아 그리고 전투코도 나오고 는 아니네 상관없습니다. 이긴판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메커니즘을 정확히 몰랐어요 그런 맛이! 잠깐만 나 근데 이게 왜 오코지? 어머나 세상에 네네 어엉 한마리 부천 políticas 나오는구나 이겼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버지 그렇던데 아들아 영원한 무험모드란 없는 법이지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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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터졌죠?